저희가 이렇게 축하도 받고 서로서로 응원해 주면서 힘차게 월요일 첫 방송 시작해봤는데 자 오늘 이제 국회에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수단체 대표연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는 것처럼 첫 일성이 김건희 여사 주가저작 의혹 국민특검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민생의 어려움 윤석열 정부에서 민생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30조 민생 프로젝트 꼭 해야 된다. 추경을 통해서 어려운 국민 민생을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어떻습니까? 이건 안진걸 소장이 계속 강조해왔던 그런 부분들이기도 하죠? 저는 야당들과 함께 이 들야자가 밤야가 아니다. 밤에 국민의 마음을 협잡하고 놀러다니는 밤야가 아니다. 들야다. 들판에 서서 민중들과 함께 국민들과 함께 민주주의와 민생과 평화로 외치는 정당이다. 눈비 맞아가면서. 영어로는 오포지티브 파티다. 반대하고 비판하는 정당이다. 잘하는 건 협조해야 했지만 못하는 건 과감하게 싸워야 된다. 그런데 그동안 너무 여당 같았잖아요. 그렇죠. 최근에서 민주당이 드디어 야당 같다. 이재명 대표의 거듭되는 고난, 정치 조작, 그리고 야외장의 투쟁 시작, 그리고 김건희 특검 공식화. 이제서야 야당인 거죠.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한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난방비 폭탄에 시달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본 피켓 중에 가장 설득력인 피켓이에요. 예를 들면 윤석열 전권 폭탄비 이런 민주당의 피켓도 있습니다. 이런 말로 설명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것만 보면 지나가는 국민들이 박수를 쳐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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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좌우가 따로 없고 진보보수가 따로 없는 거죠. 네. 좌우도 따로 없고 진보증도 이념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무책임하게 무모하게 마구잡이로 올려도 되는 건가. 물가로 고통받는데 공공력까지 급등시키는 이런 무식한 정권이 어디 있나. 그래서 이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진보당이라는 야당이 만들었던데 서민은 곡선에 한다는 은행은 성과 걱정지 펌펌 보셨죠? 4대 금융지주가 작년 영업위기로만 16조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4개의 은행만 말하는 겁니다. 4개만. 시중에 17개의 시중은행 말하는 게 아니고요. 4개의 은행만 16조. 그럼 은행들 다 합치면요. 이자소득만 이자로만 50조가 넘어갈 전망입니다. 작년 거. 아직 통계가 안 나왔는데. 국민들 다 죽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정유사들은 4조를 5조를 벌지? 국민들은 다 고유가하고 남방비로 다 고통받는데 도대체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야당이 안 싸모합니까? 김건휘 주가도 이것도 시민이 토요일날 집회 때 써갖고 오신 거예요. 정성껏. 김건휘 주가도 반드시 끔해야 됩니다. 주가 조작 수익 안 났다고 실패해서 집행유예이면 어차피 주가 조작 맞잖아요. 어떻게 집행유예입니까? 강도 살인지도 하다가 실패하면 집행유예인가요? 이게 나라인가요? 그런데 권호수 보고 실패했다고 평가를 했는데 권호수는 돈을 많이 못 벌었을 수도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김건휘 여사는 10억 안팎을 번거로 추정이 됐고 보도가 이미 여러 번 있었고 그다음에 권호수가 희한하게 자기는 손해를 보더라도 김건휘한테 이익을 몰아준 정황이 여러 번 나옵니다. 권호수와 김건휘한테는 그 정도로 특수관계라는 거예요. 무슨 남녀간 게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자꾸 기회를 주고 특혜를 적응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고 그 대가로 대통령 취임식 때 가족 옆에 앉아 있었잖아요. VV앞이 석에 권호수 집안이 다 앉아 있습니다. 권호수는 부르면 문제될 것 같으니까 권호수 아들과 권호수 집안 사람들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집행유예예요. 보통 외국에서 주가 조작은 자본주의 근본 질서를 뒤흔드는 국기문란 사범입니다. 일종의 자본주의의 교란자, 자본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자. 그래서 몇십 년 때려버리거든요. 그런데 주가 조작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이익 많이 보면 엄벌이, 이익을 조금 보면 그럼 주가 조작 계속하겠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재판부의 판단을 보면 1기랑 2기랑 나눴잖아요. 그래서 앞에 것은 2009년, 2010년 그거는 공소시효가 도가됐기 때문에 판단 안 하고 그런데 거기서 권호수 전 회장 같은 경우에 이익을 봤다고 하는데 그건 빼버리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은데 어쨌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상황 그건 확인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여기서 1기는 공소시효 때문에 무죄고 2기가 이제 유죄가 된 건데 2기도 보면 포괄일제를 적용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련의 행위들이 다 동일한 범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남아있다. 그런데 1, 2기를 나눈 이유를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도이치모터스라는 재물을 가지고 상당 기간 아예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2사였습니다. 2사. 2사였죠. 이게 왜 나릅니까? 오랫동안 이 사람들이 작당 모일을 하고 선수는 교체할 수 있죠 당연히. 플레이어들은 몇 명씩 교체할 수 있죠.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말을 안 들 수도 있고 주가 조작 실력이 떨어지면 교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가 다 저는 주가 조작이라고 보는데 이건 분명히 바로 잡혀질 거라고 봅니다. 원래 주가 조작을 단기로 하는 세력도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계속 시도하는 세력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주가 조작 세력들의 맘먹기도 하는 것인데 작전작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가 조작 판결도 지금 우리 국민들이 낱낱이 다 한번 읽어보면서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곽상도 판결은 지금 비교적 쉬우니까 나이가 났잖아요. 그런데 주가 조작 판결은 어려우니까 국민의힘이 대놓고 와 뭐 주가 조작 선수 중에 무죄가 나온 사람이 있으니까 김건희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사람하고만 작전을 짰나요? 권호수랑 이미 이정필이라는 사람이 무죄이니까 김건희가 무죄다는 논리를 피는데 이정필이 있기 전에 이미 권호수랑 오랫동안 특수관계예요. 도이치몬토스 이사요. 이사 명함을 뿌리고 다녔어요. 명함이 팩트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 전주라고 할 수 있는 사람 무죄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직접 주식의 선수들 알고 직접 연락을 했냐 안 했냐 그 부분도 따져 물었던 거고 상황이 김건희 여사는 다르기 때문에 수산해봐야 알 수 있다. 수산해봐야 알 수 있죠. 그런데 아직 소환도 안 됐으니까. 소환 조사도 한 적 없고 서면 조사도 심지어는 특혜라고 하는 서면 조사조차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공소장에 빠져 있는 거죠. 공소장에도 빠져 있으니까 당연히 판사는 공소장을 보고 판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특검이 불가피하다. 불가피하다. 여기서 정의당 이야기를 드리지 않았을까요? 곽상도 이야기 좀 이따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곽상도 무죄선거로는 진짜 밀란 나는 분위기고요. 이미 저는 온라인에서는 밀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난방비 폭동, 물가폭동으로는 국민들이 이미 폭동이 일어났어요. 마음속에 그런 거 있잖아요. 부자감 세주고 은행들 돈잔치하고 정의사 돈잔치하고 정부 여당에서는 나몰라라고 거짓말하고 168만 도와줘놓고 277만이라고 뻥치고 현수막 내걸고. 이런 거 보면 이미 마음속에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제가 지난 촛불집회 때도 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정말 위대하고 대단하고 착각하신 게 선진국에서도 이 정도는 폭동이 일어나거든요. 보통 집회할 때 정말 방아 약탈 많이 하잖아요. 일종의 양극화의 상징이나 초과이윤의 상징을 공격하거든요. 은행이라든지 맥도날드라든지 다국적 기업.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착하셔서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이잖아요. 그럼요. 평화로움. 평화롭게 하자. 이게 딱 자리가 잡힌 거예요. 그럼요. 80년대, 90년대 전두환 노태우를 정말 그들의 살인적 폭력에 맞서서 학살에 맞서서 80년 5월에 무장 봉기도 하고 그 후에 우리가 폭력투쟁이라는 걸 했잖아요. 학생들이라든지 노동운동 세력이 시민들이 짱돌도 얹어지고 그 후로는 전두환 노태를 몰아낸 다음부터는 기적으로 완전히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밀란은 밀란인데 평화로운 밀란. 폭동은 폭동인데 마음속에 폭동. 격렬한 집회. 그 밀란과 폭동의 마음으로 나와서 평화적으로, 합법적으로, 대중적으로. 그래서 지금도 지켜보고 있는 분들, 중간층들, 중도층들, 관망층들이 있다면 그분들 보기에도 설득력 있게. 더 대중적으로 하자. 그래서 2월 18일은 전국 집중이니까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대거 정말 참여해 주시라. 이렇게 호소를 드린 거예요. 다시 김건희 특검 예약으로 와서요. 정의당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곽상도 50억 무죄 선고에 그 동안 대장동 특검에도 소극적이었어요, 솔직히. 그런데 곽상도 50억 무죄 선고 나니까 국민들이 거의 밀란 수준이니까 특검을 하겠다는데 뒤늦게 특검한 건 저는 찬성이지만, 고맙지만 50억 부분으로 좁혀서 특검을 하겠대요. 아니, 이 대장동은 50억 클럽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저축은행에서 불법 부실 대출이 수천억 있었는데 그걸 봐준 거에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대장동 대출을 벌었고 조우영을, 그 일당을 봐준 데서부터. 그리고 그때부터 김만배가 조우영한테 곽상도를 소개시켜줬고, 아니, 박영수를 소개시켜줬고 그리고 그 박영수가 윤석열한테 청탁해를 로비 내에서 봐줬을 거라는 게 거의 팩트에 부합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곽상도와 무죄 선고된 배경에는 검찰 수사 소극적이나 당연히 50억 클럽만의 유죄가 되면 정점에 제일 많이 받고 똑같이 따님을 취업시키고 아버지의 집을 사준 윤석열과 박영수가 문제가 되잖아요. 김만배 세력하고 유착되어 있는. 다면 정치검찰 세력이나 정치판사 세력 입장에서는 곽상도가 유죄가 되면 이 대장동과 윤석열 세력의 핵심인 박영수는 더 큰 유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박영수는 윤석열의 진짜 무슨 심평이 멘토니, 별략이 다 그건 제대로 된 멘토가 아닌 것 같고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특수관계는 박영수거든요. 특검에서 키워줬고 녹취록도 나와요. 윤석열의 노출록 그 양반은 나한테 성녀라 성녀라 하면서 술을 같이 엄청 먹었어. 우리 날마다 술 먹었어. 이런 식이 나오잖아요. 매우 특수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50억 클럽만, 물론 50억 클럽에 박영수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걸로 좁혀서 하면 안 되죠. 부산저축원의 불법대출, 그다음에 왜 나무, 정영학, 김만배 등이 그 전에 2014년도에도 왜 제대로 처벌을 받지 않았던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특검하고 그리고 곽상도, 루프하면 50억 클럽, 그다음에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대부분의 돈을 냈는데 실제 이득은. 성남은 1조 원 안팎의 공익환수를 했지만 하나은행이야말로 제가 지금 기억이 조금 하도 저도 여러 사건을 했는데 180억 정도니까 실제 전체 지분은 8, 90%를 댔는데 전체 투자금에 하나은행이 1.5조를 돈을 냈습니다. 그런데 수익은 180인가 그래서 수익률이 1, 2%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거든요. 맞잖아요. 지금 나오잖아요. 대선 때 한창 논란이 됐었죠. 제가 대정동 공부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서민들에게까지 이 자리 이렇게까지 5%, 8% 연체하면 10몇%까지 뜯어가는 자들이 어떻게 거기에는 곽상도, 김만배, 그다음에 하나 금융지주회장 김정태가 다 성대 동문들이고 뭔가 평소 친하게 지냈다는 우울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특히를 줬나. 그러면 곽상도나 곽상도가 김정태한테 모종이 돈을 주고 김정태와 곽상도한테 봐준 거 아닌가. 요즘에 이번에 SK그룹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최태원의 동생, 최기원의 돈이 SK그룹 주식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아서 대장동 세력에 투자가 됐거든요. 400억 정도가요. 이거 역시 곽상도나 민정수석 시혈의 최태원을 특사로 풀어주고 구속돼 있었거든요. 당시 박근혁 권대. 그다음에 투자를 유도한 거 아닌가. 이런 의혹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박영수, 윤석열 부분은 저는 팩트라고 이야기하고 SK그룹은 의혹 정도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팩트, 팩트에 거의 근접한 추정 또는 의혹. 그다음에 그런 지적이 나온다. 이런 건 구분해서 저는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 오마이팀이나 오마이뉴스의 명예로에서도 제가 팩트가 아닌 걸 또 아직 팩트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사실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볼 수 없다. 실제로 재미있는 게 국정농당 국면에서도요. 박영수, 특검, 윤석열이 재벌대기업 구속시켰잖아요. 이 정도 구속시켰잖아요. 채퇴만 무의미 됐습니다. 그때부터 지적이 나왔어요. 이상하다. 나중에 또 한번 이야기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